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그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우리라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대 우리에게 이뤄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이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증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고난주간 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중에서 35일째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The Holy Week 거룩한 주간이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께 나오는 은혜의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스의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또 우리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체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 죄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께 나아가자 히브리스의 메시지가 그 세 구절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에게 나아가자 이번 한 주간이 바로 그란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우리가 마태본 말씀 이제 24장에 달하게 되었는데 24장은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종말에는 세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우리 누구나가 이 세상에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67년, 60년, 70년 또는 70년, 80년 아무리 백세시대를 하더라도 실제로 90대를 넘기는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다가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60대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사람도 있고 50대에 맞는 사람도 있고 흔히들 하는 말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으니 내가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둘째로 역사적인 종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종말, 고려시대의 종말, 조선시대의 종말 대한제국의 종말, 가깝게는 유신시대의 종말 오바마시대의 종말, 종말이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종말이죠? 세 번째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과 또 무슨 종말이 있습니까? 바로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류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때 그 어느 종말을 먼저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정말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내가 살았을 때 역사적인 격변이 일어나서 어떤 역사적인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시대의 종원이 오게 될지 아니면 정말 내 살아생전에 우주적인 종말이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하여 내 종말과 나의 연안의 얻담을 알게 하사 나의 종말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손바닥 넓은 만큼 그렇게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내게 생명 주어졌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우리처럼 종말이 궁금했어요 종말이 타이밍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자 제자들이 그 타이밍을 물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행이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이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증조가 있사오리까 감남산은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산이에요 그 산에서 서쪽으로 예루살렘 성 안팎이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궁금해진 거죠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언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입니까? 역사적인 종말을 물은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폐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역사적인 종말과 더불어 그들은 또한 우주적인 종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증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주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어우러져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LA 다운타운 쪽을 향해서 저 멀리 산들을 바라보면 그 산들이 가까운 산도 좀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산도 있고 지금도 흰눈이 덮여져 있는 산 봉우리의 산들이 보이는데 그 산들이 멀리서 보면 다 같은 거리에 그 산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운전을 해서 가보면 맨 처음 나타나는 산과 그리고 나중에 있는 산들 사이에는 또 한참 간격이 있는 것을 발견하죠 먼 데서 조망을 하면 그 산들이 다 같은 거리 동거리 내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류의 종말을 바라볼 때 그때 사람들이 시하에는 그 종말에 나타날 사건들이 다 한 시점에서 벌어질 사건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그 시점에 도달해서 그 다음 종말을 바라보면 그 사이에는 많은 시간 간격이 놓여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 가운데 한 세대가 되기 전에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일이라 말씀하신 대로 한 시대 성경의 한 시대는 40년입니다 예수님이 주 30년경에 사셨으니까 한 시대는 주 70년경이죠 주 70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유대전쟁이 일어나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성을 함락시켰어요 성전이 불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정말 4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해버리는 역사적인 종말이 40년이 채 되기 전에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 그 이후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저 지평 저 너머의 우주적인 종말을 향해서 계속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알고 질문했는지 얼떨결에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질문 중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언제 있겠으며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증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별개로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답변이 이제 4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예수의 재림과 인력사의 끝에 우정인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증조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까를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영적인 혼미 미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부를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들이 발응하게 될 것이다 횡행하게 될 것이다 득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인데 6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뭐라고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고 그것은 재난의 시작인데 더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이 더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구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상하므로 많은 사람에 무엇이 식어지리라 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그래서 종말을 향하여 갈수록 이 세상은 더 험악해진다 불법이 성하니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개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대신에 엉뚱한 세 가지 사랑을 하게 되는데 무슨 사랑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니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가장 확실한 우주적인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터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도 온 세상에 모든 민족의 봄이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봄이 전파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소위 말하는 The delay of the parousia parousia의 지연 parousia라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데 왜 온다 온다 하시고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약속만 해놓고 이행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공수표를 남발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종말이 안 온다고요? 종말이 내가 기대하는 시간에 종말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 베드로서 3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신약성경 386면입니다 신약성경 386면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그것이 바로 재림의 지연의 이유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유한한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시는 한 영혼의 구원 그것을 위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믿음 은사 가지고 나의 이 귀중한 인생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있게 쓰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인내 주시옵소서 평생의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회복된 건강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교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안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군안주간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께 나오는 제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죄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